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 매월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나가는 돈은 아까워도 별로 신경 쓸 건 없었는데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 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지역검보료 고지서가 날라들게 되는데요. 퇴직 시점에 좀 더 꼼꼼히 챙겼으면 안 내도 될 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총 4가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직장 가입자는 본인의 가족 중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거고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3년간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요. 앞에서 직장과 관련된 3가지 자격에 해당이 안되면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이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려는 중도 퇴사 예정자 본인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상황은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100% 보장받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퇴사 직전 1년간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던 보험료 정도를 내면서 3년간 있을 수 있는 자격인데요. 퇴사자를 위한 자격이고요.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자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하면 좋은 그런 자격은 아니고요. 먼저 꼭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했을 때 납부할 보험료하고 이거 신청 안 하고 그냥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반드시 먼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서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 납부할 보험료가 이미 계속 가입자로 납부할 보험료보다 적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피부양자도 될 수 없고 이미 계속 가입 신청도 나한테는 유리할 게 없다면 이제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해야 할 건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역 가입자 됐다는 안내서하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지역 건보료 고지서 받아보면 많이들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 내라고 싶어지는 건데요. 지역 건보료 금액 장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건보료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모두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지역 건보료 폭탄 안 맞으려면 우선 내가 내게 될 지역 건보료가 얼마 정도인지는 확인해 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 건보료 폭탄 지역 건보료 폭탄 지역 건보료 폭탄